할렐루야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예승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찬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5분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기도하러 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구걸하며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안전병이를 일으키니 그 안전병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에게 성전은 생존을 위한 구걸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간정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분노를 합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건세는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건세를 의지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진정한 건세는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없기에 그들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의무와 습관을 쫓아서 행합니다 종교 생활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애쓰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도 하나님 앞에 찾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충실히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개시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전의를 맡은 자들은 유대교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아주 실세가 큰 사람들이지요 사도개인들도 사독 제사장의 후예로서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잘못된 종교관은 신앙의 경륜과 지책을 통해 자기 율법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신앙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를 우상화한 종교인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요